부산시 서구 안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공급되는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이 19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.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, 4개동 총 227가구 규모입니다.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으로 부산 남향과 남향대교가 있어 탁 트인 조망권이 장점입니다. 일부 세대는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등의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조망과 함께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.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과 장군산, 진정산 등 다양한 산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앞으로 바다가 펼쳐진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송도해수욕장, 송도용궁다리, 거북섬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자리해 있습니다. 단지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는 충무동과 남포동이 위치해 있어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, 롯데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. 아울러 천마산터널 개통으로 서하구와 강서구 등 서부선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남향대교를 통해 부산양대교에서 강한대로로 이어지는 부산 해운순안고속도로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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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